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 토론회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 토론회 네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배당에 돌입했습니다. 이렇듯 뜻깊은 의미를 담아서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1부 사회를 맡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 조용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국민은회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 김한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기준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한국정보와진흥원 문용식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문영 경기도미래성장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동없는미래의 제자 팀 던럽 박사께서 특별히 발제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따 2부 토론 때 보실 수 있도록 하고 2부 토론 발제자 토론자분들은 2부 좌장께서 소개시켜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선거에 바쁘신데 일부러 시간 내주신 김한정 의원님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문제에 각별히 관심 많으신 문용식 원장님을 여기에서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데이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시대 4차 혁명시대의 쌀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거대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사실 그 자원은 우리 개인들이 생산한 데이터라는 것이죠. 앞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텐데 데이터 생산의 주체인 개개인들 개인들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을 본다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주권 데이터 주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 준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자랑스럽게도 우리 경기도에서 아주 액수는 매우 적지만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현하는 일종의 실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미 입금을 해줬다고 하던데 무려 120원입니다. 사실 참 금액으로 보면 매우 적지만 저는 이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언젠가 시간,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개인들이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들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공을 한 4개, 5개 이렇게 붙이는 날도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는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활용하면서 사용하게 되면서 생긴 데이터들에 대한 대가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영역으로 다른 민간 영역으로 다른 사업 영역으로 또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또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확산되는 첫 출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실험들을 선도적 정책들을 많이 해나가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저는 가장 자부심 갖는 것이 지역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기본소득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데이터 배당이 또 하나의 정책으로 실현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로 불리는 데이터에 대한 우리 이용자 생산자의 주권이 확립되는 그날을 하루라도 앞당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한정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양재울구 진접오남별레 김한정 의원입니다. 국회는 지금 총선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 텅빈 국회를 경기도가 채워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뜻깊은 토론회를 가지고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 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 속에서 기본소득 청년수당 그리고 데이터 주권을 위한 이익화는 이런 중요한 우리 사회적 아젠다를 제시하고 연구하고 또 실험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선도해 나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도지사님의 노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생산 주체인 우리 국민들 또 경기도민들이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 경제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에게 생기는 이익들을 경제의 주체인 시민들에게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이 발상 자체야말로 단순한 세계 최초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철학이고 또 기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되는 경제 도민이 주체가 되는 경제 지역이 살아나는 경제 경기도의 앞날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고 또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문용식 한국정보와진흥원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께서 아주 의욕적으로 그리고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데이터 배당 참 말 자체가 섹시하죠. 아주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요. 이 데이터 배당 토론회를 저희 한국정보와진흥원이 공동 주관하게 돼서 정말 한편으로 영광스럽고 한편으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 공동 주최하신 의원분들이 한 11분 돼서 반가운 얼굴을 다 볼 줄 알고 왔더니 김한정 의원 이렇게 혼자 계시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보적으로 자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칠 필요가 있어요. 곧 경선이 있다고 하니까요.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한국정보와진흥원이 국가정보와 싱크탱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데이터 기반 구축하고 확산하는 주관기관이기도 해서 데이터에 관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10대 플랫폼과 100대 센터 구축 사업인데 그중에 경기도가 또 의욕적으로 이 사업에 도전해서 지역경제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그것도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경제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해서 그 10대 플랫폼 하나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 성과 중에 하나로 이제 데이터 배당을 하게 돼서 정말로 이 사업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저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그런 국가적으로 하는 정책 마련하는 자리에 제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국가가 할 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첫째, 어슈어런스를 분명하게 타고 법적 근거,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타고 그러면 민간은 알아서 열심히 한다. 데이터 경제 3법 개정해주고 아주 부족한 부분 시행령에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주고 가이드라인 확실하게 해주고 이런 것만 정부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해주면 민간은 거기에서 열심히 알아서 뛸 거다. 이게 첫째고 두 번째로 마중물을 확실하게 부어다오. 다 정부가 다 할 수 없잖아요. 한정된 예산으로 확실한 분야에 마중물을 확실하게 부어다오.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에서 이 물기를 품어낼 테니까 마중물을 잘 부어다오. 세 번째가 오늘 데이터 배당과 관련된 건데요. 인센티브 시스템 설계를 잘 해다오.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참여하면 뭔가 확실한 보상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인센티브 설계가 중요하다. 저희가 마이데이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의 민감한 의료 데이터를 개방해서 공유해서 새로운 의약품을 만드는데 내가 기여했다 하면 최소한 의료 숙가를 좀 인하해주든가 그 의약품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든가 이런 게 인센티브 설계인데 제가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피를 내가 열심히 썼더니 내 카드로 돈이 들어오더라 하는 것을 먼저 시행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경기도가 발빠르다. 중앙정부보다 경기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한국의 데이터 경제 발전에 어떤 상징적인 이정표를 긋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큰 경기도의 발전과 이재명 지사님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기진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은 지사님께서 다 하셔서 저는 그냥 감사의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주최해 주시는 김환정 의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번 이 사업이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욱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함께 공동 중앙에 주신 문용신 원장님 참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통과된 데이터 3법이 데이터 도둑법이라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할 좋은 대안이 바로 데이터 배당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념촬영을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내빈 발제자 토론자 차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품이 있는 삶을 위한 데이터 주권 시대 화이팅! 화이팅! 네 박수로 전달을 주관으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노동이 아닌 시스템과 플랫폼으로 자원이 움직이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2부 컨트롤에서 함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부 진행은 좌장이신 오성탁 한국정보화진흥원 본부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